감사합니다 여러분 호응이 너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앞에 어린이 친구들이 또 너무너무 좋아해줘가지고 호응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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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두 분을 뽑아야 되는데 어떡해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멋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명 한 명한테 다 드리고 싶지만 또 호응을 가장 잘해준 두 분께 드리기를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두 분을 또 한 분씩 뽑아볼까요? 저희 그러면 저희 보미씨와 세나씨가 한 분씩 뽑아보는 거 어떨까요? 사실 진짜 이 친구들을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중에 한 명만 되는데 한 명 가위 가위보 할래요? 가위 가위보 해서 한 명만 올라와 주세요 아 나이만 오 오 축하해요 아기 친구 올라와 주세요 여기 아니요 아니요 거기 위험해요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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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있어요 세나씨는 누구 뽑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저는 아까부터 보던 분이 있어요 저기 카메라 메고 계신 선글라스 비우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아하신다고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로 와 주시겠어요? 오늘 어떻게 단약 달빛 레이스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재밌으셨어요? 네네네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줄 수 있나요? 저 충주에서 온 지연우입니다 박수 박수 몇 살이에요 혹시 친구? 13살이요 오 13살 13살 멋지다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네요 두 살 정도 차이 나는데 자 그럼 다음 분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92년생 33살 전성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저희 같이 사진 찍는 거 괜찮으신가요? 그러면 저희 여러분도 다 같이 같이 사진 찍을까요? 어때요? 자 그러면 저희 뒤로 돌아서 여기 친구 이리로 오세요 앞에 바라보고 다 같이 손머리로 뿌잉 뿌잉 자 하나 둘 셋 뿌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와줘서 고마워요 친구 포옹 한 번만 하고 올까요? 고마워요 멤버들 저희 악수 안 해주시나요? 정황하는 거예요? 안 하시겠어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너무 아쉬운 마지막 무대예요 여러분 마지막 무대는 여러분들과 다 같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무대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도 이리와서 저희 같이 함께 즐기면서 놀으면 더욱더 재미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조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마지막 무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